안녕하세요. 마천신대왕입니다. 오늘은 말이죠. 클라센. 클라센이 양아치 지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. 지금 보시면 제가 1등 했습니다. 보십시오. 클라센 막는 법 알아냈어. 내가. 괴물 나왔냐. 둘 다 괴물이야 지금. 아 이거 올려야 되는데. 아 이거 올려야 되는데 지금. 딱 이거 스윙까지 딱 올리면 클라센 잡는 방법 앞에다가 쫄병들을 놔두면 됩니다. 그러면 앞에 놈부터 날리겠죠. 그러면 그 다음에 몸빵하는 애가 와서 죽여 패면 끝나는 것입니다. 이야. 이 아이디어를 짜기 위해서 내가 진짜 한 2주를 진짜 힘들어했습니다. 날려버려. 날려버려. 아 시바 이러면 내가 지는데. 날려버려. 서로 날리기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시바 내가 졌네. 우리가 졌네. 아 시바 녹화 마음이 왜 이렇게 지냐고. 시바 녹화 마음은 져. 녹화 마음은 져. 이 시브라꼬. 하 시바 녹화 마음은 지네. 이 새끼들. 시브라꼬. 오늘의 시기의 바яниاح을 만들기 시작합니다. 맛있게 고역이 떠났어야 했는데. 그러면 이렇게 바꾸면 되는거죠. 이렇게 해서. 이렇게. 그 다음에 남양스웨인을 앞에다가 또 해주는거죠.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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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전승 가자 역전승 역전승 아 이거 진짜 신의 한수다 신의 한수 신의 한수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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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윙 넣어서 또 달라졌네 와 스윙 넣어서 달라졌는데 오케이 이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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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한독립만세 일본군을 드디어 잡았습니다 일본군을 잡았습니다